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허설 라이브 최영중 입니다 오늘은 엘프 707 과 가상 악기를 함께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프 오리지널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드럼 베이스는 가상 악기에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게요 그래서 곡은 유성주의 걱정마 라는 곡을 한번 먼저 골라 봤구요 자 우선 엘프 오리지널 사운드 입니다 여기서 볼륨 같은건 안 만졌구요 전체가 다 64 플랫으로 났습니다 그냥 플랫 하게요 네 이게 엘프 사운드 이구요 그리고 제가 지금 rta 아날라이저 에서 지금 캡쳐를 해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80 63 50 이 대역이 지금 많이 이렇게 살아와서 움직이고 있죠 이 대역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라이브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벙벙 거리는 사운드가 좋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잘못 만지게 되면 굉장히 사운드 잡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특히나 요즘 같이 이제 우퍼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이 음향 잡기가 아마 힘들 거에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엘프는 사운드 성향이 이렇다는 것을 한번 캡쳐를 해 봤구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음 bg 라든가 이런건 다 그대로 엘프 쓰는데 드럼 베이스만 미디 로 외부로 외부 출력을 해서 이 vst 호스트로 미디 입력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미디 입력을 어 베이스 베이스 하군가 드럼과 베이스를 이렇게 4개 보니깐 엘프 반주기가 10 11 이렇게 드럼을 썼구요 12 13 베이스를 썼더라구요 모두 4개의 트랙을 갖다가 그렇게 썼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4개로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 볼게요 자 보시니깐 여기는 지금 아예 없지요 사운드가 없고 그 다음에 20 최고 20키로 까지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구요 그래서 스네아 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아주 화사하고 둔더더기 없는 그런 소리가 나죠 이렇게 벙벙 거리지 않구요 다시 다시 원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가상할게요 네 물론 지금 엘프 에서 사용한 드럼 모듈과 음 드럼 프리셋이요 그러니까 8850 인가요 8850 에서 선택한 프리셋과 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어 제너럴 미디 규격에 맞춘 어 전체 그 드럼 셋은 제너럴 규격에 맞았는데 드럼 그 패치는 유저가 선택을 해야 되요 그래서 어 그 패치 명령을 받아서 어떤 특정 패치를 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엘프 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꿔 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로랜드 5080 에서 그냥 들을 만한 팝 드럼 셋 툴을 좀 연결해서 이렇게 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렇게 가상 악기를 연결해서 들어 본 이유는 음 실제 엘프 707 지금 919 가 나왔죠 919 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시험 방식으로 아마 비슷하게 개발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d a 컨버터 에서 나오는 엘프 사운드와 그 다음에 지금 이 vst 호스트는 기타 연주자를 위해서 뭐 이를테면 오디오 시그널을 둬서 뭐 기타 플러그인들 등을 이렇게 엠플리 튜브를 건다 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라이브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연결해서 그 오디오 컨버터가 뭐 채널이 많고 고퀄리티 오디오 컨버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엘프 가 다시 말해서 그런 플랫폼 시그 그런 방식으로 아마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엘프 가 이런 것들은 컨셉을 잘 잡았는데 정작 그 어 사운드 모듈에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컨버팅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데 opm4를 통해서 아마 최종적인 사운드 캐릭터가 완성이 될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음 사운드가 품질이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엘프가 좀 기술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음 마치 그냥 아 그냥 구질구질한 좀만 속된 말로 좀 구질구질한 사운드 같아요 좀 저음이고 뭐 전체적인 밸런스도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정말 그야말로 그냥 올드한 그냥 아주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그런 사운드 정제되지 않은 사운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기술이 없다기보다도 엘프 개발하는 분들이 아마 그런 쪽에 좀 어 좀 고민이 없지 않았나 좀 고민을 했으면은 적어도 이제 음향을 좀 다루고 현장에서 좀 다양하게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기술진에 이렇게 합류해서 같이 갔으면 이렇게 안 좋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구요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아까처럼 저음도 그냥 막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막 쏟아져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열악한 장비니까 저음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뭐 그러면 좋을 수도 듣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사용하다 보니까 저음이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통제될 수 없는 벙벙벙벙 거리는 저 베이스 특히 베이스가 아주 제일 만지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러니까 베이스만 어떻게 따로 빼 가지고 진작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었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좀 시간이 된다면은 이렇게 드럼하고 베이스를 따로 빼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럼을 아무래도 이제 그 컨탁이나 그 다음에 배터리 라는 그런 드럼 머신이 있어요 드럼을 이제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그런데다가 거기서 이제 그 좋은 아무래도 전체 음악에 다양하게 매칭이 될 수 있는 드럼하고 베이스를 기본 원맨 밴드로 들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머 한 명하고 베이스 주자를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주자는 베이스 파트 따로 드럼 파트 따로 이렇게 연주시킬 수 있는 아마도 그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음악인들의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훨씬 더 리얼하고 리얼 섹션이 가능한 그런 아주 멋진 사운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뭐 사실 저보다도 뭐 자본이 있는 엘프사가 그렇게 만들어 주면야 음악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엘프사는 그냥 그야말로 섹스폰 동호회 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장량감 위에 그냥 장량감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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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걸 갖고 밥 벌어 먹고 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취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향하고는 뭐 음향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음악적인 어떤 조회도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적인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곡만 더 들어보고 마무리 할까요 그래서 자 이번에도 엘프 707 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악기를 빼고 엘프 707 순수 버전이요 대로 대로 żaoof ême 확실히 드럼이 하이햇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상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말 그대로 mp3 한 64 bps 같은걸 아주 저 품질의 mp3 를 듣는 듯한 그런 사운드예요 진짜 참 심각하네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자 이번에는 모듈하고 같이 해서 들어 볼게요 가상악기 하고 연결해서요 그렇죠 하이햇 하고 스네아 대고 소리가 다 명료 하죠 네 이렇게 고음 쪽이 해상도가 좋아야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살고 동요 근데 엘프는 지금 고음 쪽 있는데 아예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없다 보니까 뭐 707 는 그나마 나은데 909 같은 경우 더 심하고요 아예 고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 스네아가 마치 그냥 장작 패개는 소리가 나죠 팩 팩 팩 거리는 아 참 심각하네요 나 이렇게까지 저는 시연을 하면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나름 곰곰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 너무 심각하네요 이거 어떡하냐 아니 어떻게 드럼 소리가 이렇게 장작 패개는 소리가 납니까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원곡이요 아 참 이거 돌아 버리겠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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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네아 소리 팩 팩 팩 거리는 소리 좀 못들어 주겠네요 자 요번에는 가상 악기로 하고 연결해서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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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드럼 빼고 bg 빼고 베이스 만들어 볼까요 베이스는 샘플 아 가상 악기 샘플입니다 가상 악기 드럼의 베이스입니다 으 네 이게 가상 악기 베이스 구요 어 자체 베이스 한번 들어 볼까요 으 으 으 으 으 가상악기 입니다 베이스도 확실히 명료하군요 베이스도 모듈이 가상악기가 훨씬 더 명료해요 드럼 같은 경우 말을 해야 입만 아플 정도네요 드럼은 심각해요 드럼만 놓고 들어보면 진짜 mp3 아주 품질 낮은 mp3 꼭 듣는 것 같은 소리에요 다시 한번 다 들어볼까요 전체를요 아 진짜 못 들었겠다 가상악기요 실제 만약에 엘포에서 이렇게 사운드 나오면요 뭐 사운드 안 잡아도 되요 그냥 대충 발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사운드가 잘 잡힙니다 전체적인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둔더더기 없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라면 사운드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엘프는 지금 들어보면 불필요한 그런 저음과 그 다음에 미들 이런데 뭐 머지 사운드라 그러나요 뭐가 묻어서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저분한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 야 참 919 는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한번 잠깐 빌려 주면 한번 실제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아 사운드 캔바스로 한번 해서 이제 또 들어 볼까요 사운드 캔바스 이번에는 이제 그 5080 이 아니구요 사운드 캔바스를 드럼 으로 쓰고 나머지 베이스는 5080 을 쓰고 가상 악기를 쓰구요 이렇게 해서 사운드 어떤가 봅시다 확실히 가상 악기 사운드 캔바스도 고음이 다 살아있네요 전체적으로 엘프에서 나오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명료하고 힘은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개인을 좀 더 그러니까 좀 이득을 좀 개인을 좀 더 줘야 되는데 지금 주지 못해 그러니까 5080보다 사실은 사운드가 좀 빈약해요 그래서 뭐 빈약하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밖에 못 쓰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야무지고 단단하게 또 할 수 있답니다 그냥 아무것도 지금 안하고 그냥 단지 개인만 지금 써서 사운드를 좀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프에서 들어오는 볼륨하고 그 다음에 가상악기 볼륨을 서로 이렇게 발란스만 잡아서 지금 들어본 거거든요 그 중에 지금 사운드 캔버스는 지금 5080보다 힘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누가 들어봐도 여러분도 다 느끼실 수 있는 그 정도죠 네 그래서 엘프 707, 5080 가상악기 그 다음에 사운드 캔버스 가상악기 이렇게 해서 한번 함께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